때로는 찐치고 때로는 고네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최한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뜻깊게도 페어미지코리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으로 인해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가치가 한없이 낮게 책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외치는 페어미지코리아 저 최한성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페어미지코리아 파이팅! 페어미지코리아